안녕하세요. 펭텍 대학교 스마트 자동차학과 준비위원장 이감래 교수입니다. 저희 스마트 자동차학과는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실무중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펭텍 시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펭텍 대 학생 미드에 맞는 사회 맞춤형 학과로 운영하여 지역산업체의 필요 분야 및 요구 표준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무중심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하여 산업연계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프로젝터형 중심교육, 산업인턴십 활성화, 현장실무척응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동차 공학기구에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기구를 융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탑승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의 스마트 자동차 학과는 진행형 자동차, 그린 자동차,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미래의 첨단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보험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기굴의 IT 기굴, 컵터 기굴을 융합한 자동차 융합 컵터 기굴자를 집중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크기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위험 강황을 판단하여 주행 경로를 저함으로써 운전자의 조작 부담을 체크화시키는 인공지능형 스마트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자동차 자율주행 컵터 개발 기굴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 도로, ICT, 인프라 연결을 통해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보합하는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커넥티드 컵터 개발 기굴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 스마트 자동차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왕흥차 업체,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 자동차 엔지니어링 업체, 그리고 기타 자동차 유관관 업체, 또 IT 관련 기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흠생 여러분, 논리적이고 풍극적인 각오와 상상력과 아이디어 탐구를 통한 창의적인 각오 그리고 자신의 비전에 대한 강한 믿음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우리 대학 스마트 자동차 학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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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